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플의 신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신제품으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유력한 제품 비전프로라는 헤드셋을 쓰게 되게 되면 본인만의 세계,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만의 영화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 제품이지 않습니까?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이런 가격이 물으면 400만 원 되니까 저는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연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듯이 기술 도입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뭐 육체적 리스크나 이런 걸 감당할 때도 보수적이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도전적이고 가감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늦게 천천히 도입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관심은 가지는 겁니다. 이 제품이 그런데 보니까 이 제품이 이제 2월 2일 날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한 2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동영상에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 혈관이 터지는 줄 알았다. 뭐 애플 비전프로 반품행렬 이렇게 해야 이제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볼 거니까 멀미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이 옳은 체험인가 옳은 주장인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비전프로 반품 속줄은 거짓말이다. 대부분이 유튜브가 주도하고 있다. 애플 비전프로 미국 환불 대란이라고 한국 경제가 애플 바도 손절했다. 이런 이제 제목에 이렇게 낚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신제품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신제품이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반품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내놔야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퍼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관심 있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다룬 것을 보니까 출시 한 달이 다 된 3일 전입니다. 애플이 출시한 비전프로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게 이제 좀 객관적으로 다루는데요.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고 출시 초반 호평일색이든 평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배터리 무게 등에 대한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반품이 섀도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블룸버그 등 여러 외신은 출시 이준의 반품을 한 유저가 놀랄 만큼 많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수치로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제품인데 반응이 쓴 게 기대한 만큼 그렇게 아주 뜨거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플에 여러분들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되게 되면 대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애플 주식 가격이 지금 1개월째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190불대 수준에서 지금 18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애플 프로비전이라는 제품이 기대만큼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것을 다루게 된 것은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제품은 처음에 출시되고 나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피하다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 제품이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고 싶을 때 이 헤드셋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헤드셋을 쓰고 마이애미 해변을 가보고 싶거나 아니면 제주의 여러분들 아주 멋진 풍광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보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일종의 기술적으로 큰 어떤 획을 끊는 그런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제가 체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에 톱기사 톱기사가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 비전 프로를 사용한 한 달간 사용한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 그를 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글을 같으면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개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중앙의 톱기사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한 달간 사용해본 겁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금실 가겠죠. 이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조안나 스턴이라는 분인데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쓴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엄하니까 그리고 이제 통근열차 이런 데서 뭐죠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그걸 끼고 뭡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이분이 이제 쓴 걸 다른 거 다 제치고 핵심 내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기 검토기간 이후에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일상적인 컴퓨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완전히 너무 자주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0일 동안 헤드셋을 13번 제가 착용했습니다. 충분히 유용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그런 애플의 비전 프로를 좀 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전 프로가 현실 세계의 가상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더 중점을 둔 혼합현실 헤드셋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게 눈의 피로 제한된 사용 등으로 인해 기기를 반품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품하는 사람들과 달리 제 자신의 이야기와 또 제가 애플 비전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멋진 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비전 프로를 처음 가지고 비행했을 때 마치 몰래 카메라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하는 중에 같은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44세 리안 제페키는 자신의 비전 프로가 영화 감상을 위해서 TV와 노트북을 대체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플의 비전 프로는 최고의 미디어 플레이예요. 자신과 아내도 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헤드셋을 쓰고 여러분들 뭐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펠로톤 자전거를 타고 영화를 보기에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채드 크리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이었습니다. 비전 프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헤드셋 TV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헤드셋을 착용하게 되면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일체의 관계없이 완전히 몰입해 가지고 다른 세상을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플 비전 프로는 개선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향상시키는 안경으로 변해갈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품이 뭐 했다 이렇게 뻥튀기 여러분들의 기사를 가지고 현혹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스마트폰에 이어 가지고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대단히 유용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낮아지고 지금 사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버전2 버전3에서는 해소라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TV를 대체해 가지고 누구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마이아미를 안 갔지만 마이아미를 가보고 하와이를 안 갔지만 하와이를 가보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냥 자기가 그걸 끼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또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 가지고 그런 이해의 도를 넓히게 되면 세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 지금은 이제 한 4,500만 원이 출발하지만 다음에는 또 300만 원 떨어질 것이고 200만 원 떨어질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폰처럼 그렇게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